월요일 방송, 또 우리 발칙한 월요일을 함께 해주고 계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어떻게 바뀐 스튜디오는 처음 오셨죠 오늘? 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넓이의 스튜디오를 가진 방송국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스튜디오가 넓은 데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머니투데이 방송 어때요? 저희는 방송 스튜디오니까 카메라도 들어가서 오는데 오디오 스튜디오는 여기만큼 넓은 데 못 본 거예요.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 권순우 기자님이랑 요즘 주식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과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세대별로 다르다고 제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증권업계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이모저모를 좀 짚어드려 보려고 해요.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삼성준자에 몰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흐름도 좀 짚어드릴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요새 워낙 장이 벼락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셨던 얘기 중에 우리 공매도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방송이 16일 날 했는데 그날이 공매도가 금지된 날입니다. 공매가 처음 시작된 날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방송하는 동안 돌아가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채팅창에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좀 하시더라고요. 우려가 아니라 공개했었죠.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했는데 공매도가 몇 천억이 나와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날까지는 공매도가 안 나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가서 다시 집계를 해보니까 그 공매도를 금지한 날인데 4천억 넘게 공매도가 나왔던 거예요. 기관만. 외국인이나 개인은 못하게 했으니까 안 했는데 기관 물량만 4천억 넘게 나왔다는 거는 실제 공매도 주체가 다 빼고 나서도 딱 그 시장 조성자 공매도만 하더라도 4천억이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로 큰 규모냐면 그날 기관 순매도가 4천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자기 주식 갖다 파는 만큼 공매도를 쳤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공매도 첫날 왜 그랬는지를 가지고 취재를 또 따로 했어요. 금융당국이라든지 거래소에다가 공매도 금지를 시작한 첫날부터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나오면 이게 일단 무슨 일인지부터 파악을 좀 해보자.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날 현물 선물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용어는 조금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조성자들이 기계적으로 내놓는 물량들이 꽤 많았었다는 거예요. 시장 조성자가 뭐냐 이거죠. 그거 설명을 드리면 시장 조성자는 두 가지 부분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개별 종목에서 누구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해야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종목들. 자기가 주문을 내더라도 이게 가격이 너무 높게 돼 있어서 못 사거나 아니면 팔고 싶어도 못 팔거나 그럴 때 증권사 중에 일부 시장 조성자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대신 거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은데 사줄 사람이 없다. 내가 사고 싶은데 팔아줄 사람이 없다. 그럴 때 거래를 해주는 건데 그럼 공매도가 언제 나오냐면 제가 주식을 사고 싶어요라고 해서 주문을 냈는데 주식을 팔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가 그걸 대신 팔아줍니다. 그런 종목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살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지 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인 건 본 적이 없는데 거의.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에선 그런 경우가 좀 생겨요. 그러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대신 팔아주거든요. 내가 주식을 사가세요라고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그 증권사가 항상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주식을 팔고 그 나중에 사서 메워놔요. 그게 결국 공매도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번에 나타난 현상은 개별 종목에서 일어났던 건 아니고 ETF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ETF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ETF는 주식보다 거래량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TF를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이 잘 안 맞을 때 증권사가 그 거래를 해줍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로 그냥 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다. 그럼 코스피 200 ETF를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살 때 그날 현상 중에 하나가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선물값이 싸지잖아요. 그럼 선물을 먼저 사고 그다음에 현물을 매도하는 트레이딩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해치트레이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현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증시 현상으로는 설명이 돼요. 그런데 공매도라는 걸 금지시켰던 이유가 이 공매도가 실질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치냐를 떠나서 주가가 하락장에 공매도가 너무 많이 쌓이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굉장히 조성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네. 규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시장 조성자 공매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조성자는 이거를 하락장을 보고 내가 하락에다가 배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래는 아니고 거래 상대방이 있을 때 이거를 대신 거래해 주는 과정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거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투자자들의 심리에 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좀 했던 거예요. 언론이라든지 투자자들이라든지 문제제기를 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상관없이 일단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 이 하락장을 부추기고 어떤 심리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그다음 날부터 공매도를 시장 조성자 쪽에서도 제안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날부터는 공매도 규모가 한 300억 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안을 했는데 300억 원 규모로 공매가 나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제안 방식이 어떤 거냐면 아까 시장 조성자는 내가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그럼 내가 나는 공매도 못하니까 거래에 응해주지 않을래요 하는 게 안 됩니다. 이게 시장 조성자의 의무예요. 자기가 거래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공매도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를 제안했냐면 증권사에다 거래소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당신들이 거래에 응해주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겠다. 참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공매도를 금지시켜서 시장 심리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부작용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애너리스트의 분석을 하나 인용하고 싶은데요. 시장 조성자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만약에 팔려고 했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을 더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이 살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만큼 가격을 충분히 안 내린 거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내리면 살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게 거꾸로잖아. 살려는 사람이 있는데 팔려는 사람이 없을 때 공매를 치는 거지. 살려는 사람이 있을 때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살려는 가격을 더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실제 거래를 해보시면 정부로님같이 우량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일이 별로 안 생기는데 정말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을 보면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건 개별 종목단에서 시장 조성을 하는 건데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상한가 사자 들어갔는데도 물량이 없어서 거래가 없고 그게 있어요. 이게 시장 조성자를 설명하기에 개별 종목 LP가 좀 쉬워서 설명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별 종목의 시장 조성 공매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본질을 아까 설명드렸던 ETF잖아요. ETF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설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걸 예를 들면 설명하니까 정프로처럼 주객이 전도된 질문을 하게 되고 ETF 선물이 들어오면 ETF를 또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ETF는 ETF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바스켓은 뒷단에 있거든요.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ETF 거래를 할 때 누가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해줄 때 ETF 공매도를 하게 되면 그럼 ETF 뒷단에 있는 바스켓을 같이 팔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선물하고 현물하고 가격의 괴리가 벌어지면서 여기서 선물 매수, 현물매도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ETF의 괴리가 좀 커졌던 건데 그래서 그날 공매도가 많이 몰렸다라고 시장 조성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스프레드가 확 좁아져서 시장 조성자들은 그 당시에 공매도를 바스켓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바스켓에 의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큰 물량이 물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날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도 베이시스가 굉장히 악화되는 측면들을 좀 보였는데 이게 강송철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게 공매도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같이 가져갈 수 없었던 증권사들의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가 악화가 됐었다. 그리고 이게 또 외국인들이 현물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 주식을 빌려줘서 다른 사람 공매도 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좀 수수료 받는 장사를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대주를 해서 수수료를 먹으려고 했던 외국인들이 그 매물을 또 많이 내놓은 측면이 좀 있대요. 그래서 이게 공매도를 둘러싸고 일어났었던 월화수 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조성자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아까 삼성전자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시장조성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적정한 가격에서 가격을 호가를 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ETN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좀 적어서 시장조성자들이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된 종목은 뭐냐면 원유 ETN이에요. 유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가 바닥이다. 이거는 신과 함께 통해서 메일이 하나 오기도 했었어요. 자기가 원유 ETN을 샀는데 이게 ETN 그러니까 원유값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사서 이게 많이 좀 오를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ETN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올라갔냐면 그게 원래 대부분의 경우에는 ETN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시장조성자하고 거래를 많이 해요. 그럼 시장조성자들은 이게 유가 현물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가가 유지되도록 무량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이 유가 역사적인 바닥이다라고 생각했던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을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가격을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막 끌어올려버린 거예요. 선물 얘기하시는 거죠? ETN. 그러니까. 원유 ETN. 그래서 이게 가격이 유가에 비해서 ETN 가격이 너무 높아져버린 거예요. 그 시장조성자 물량까지 다 흡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실제로 오르더라도 처음에 자기가 샀던 그 유가 레벨에 맞는 ETN 가격보다 워낙 이미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원유 ETN 가격이 못 따라가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유 ETN 다른 종목과 종목별로 차이가 거의 20%까지 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유가가 올랐으면 레버리즈로 올렸기 때문에 한 20%는 올랐어야 된다고 투자자들은 기대를 했는데 이미 그거를 시장조성자 물량까지 다 끌어땡겨서 위로 다 쳐 올려놨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ETN 가격이 안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 환생상품 쪽에 가격과 괴리도 문제지만 시장조성자의 공매가 당국에서 공매를 금지했는데도 그런 형태의 시장조성자 공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게 실효성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 당국에서 다시 조치를 해서 그러면 지금 그날 이후로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지금 안 나옵니까 전혀? 한 150억에서 300억 정도 사이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한 4천억대에서 그 전 거래일,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거래일이 한 1조 넘게 나왔었고 그때는 시장이 폭락하고 있었으니까 하락배팅하는 공매도도 같이 섞여 있었던 거고요. 공매도를 금지한 첫날은 하락배팅 공매도는 싹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조성자 공매도가 한 4,400억 정도 나왔던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시 조치를 하고 나서 시장조성자도 공매도를 금지한 게 아니고 니네가 의무적으로 그 거래에 대응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굳이 해 주지 않겠다, 굳이 매도를 해 주지 않겠다 하면서 공매도 잔량이 300억, 150억 언더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조성자가 거래를 해 줘야 되는 의무를 제안을 한 거지 공매도 자체를 금지시킨 건 아니에요. 그리고서 오늘 아까 ETN에 이어서 ETN, 원유 ETN도 이거 진짜 싸다, 역사적 저가다라는 것 때문에 ETN에 개미들이 많이 몰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단어 별로 안 쓰고 싶은데 동학개미운동이라고 그 용어는 언제 어디서 왜 생긴 겁니까? 동학이라는 게 왜 붙었고 운동이라는 건 왜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동학운동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장이 폭락한 첫날과 둘째 날 곧쯤 해서 갑자기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방어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증권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주에 연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매수세가 올라와서 우리를 보호해 줬다. 그게 지진한 지 금요일이죠. 그래서 이게 동학운동이다. 전라도 쪽에서 올라온 자금이니까 이걸 동학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는 연기금이, 연기금이 아무 때나 주식을 사러 들어오지는 못해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리스크 컴플라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서 설마 삼성전자가 망하겠느냐. 그리고 삼성전자는 실패가 없다라는 역사적 교훈이라 그럴까.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2011년 유럽 신용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국 삼성전자는 살아남더라. 그러면서 주식활동 거래계좌수가 사상 처음으로 3천만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PV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아니 이거 좀 펀드런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펀드런이 아니라 계좌 틀어오는 거죠? 계좌 틀어와서 삼성전자 사면 되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삼성전자는 왜 삼성전자인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로는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면 삼성전자가 제일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문턱이 이전 위기 때보다 훨씬 낮아졌어요. 이전 위기 때는 삼성전자가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액면 분할 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액면 분할을 하면서 5만 원대 언더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4만 전자, 3만 전자 얘기도 있었지만 6만 원까지 올라갔었고 그게 지금 4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미들의 특징 중에 이전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락장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개미들이 예전에 하락장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장에 들어오는 개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 이상 3년 묵힌다. 삼성전자면 한 3년 묵혀볼 수 있다. 이런 심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교부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버리지 배팅도 되게 세게 하는데 주식에 돈을 빌려서 하는 배팅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금리가 워낙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배당받으면서 삼성전자가 배당받으면서 주담대 이자 별로 안 높은 상황에서 배팅할 경우에는 한 3년 버틴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가능성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이라는 표현이나 이런 건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합리적인 주식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락장이라는 것의 공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데 하락장에 배팅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2000에서 1500까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공포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공포장세가 정말 하락장의 어떤 바닥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김 프로님도 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삼성전자의 주가 행보에 대해서 제가 전망하기는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또 오래 한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부추긴다고 할까요? 이런 거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라고 봐요. 주식 투자는 운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민족주의가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 각자가 개인의 뷰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행위인데 그냥 집단적으로 어떤 군집적인 어떤 그런 걸 한다는 게 저는 썩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한 종목에 이렇게 몰리는 것도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굉장히 재무구조가 위험한 종목에 대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50점은 드리죠.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합니다마는 글쎄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글쎄요. 성공 여부 성공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더군다나 매수 주체들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연령대가 20대 30대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 해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제발 제가 방송에서도 이분들의 투자가 좀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분위기에 편승하는 그런 투자자가 계시다면 그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제가 어느 한쪽의 얘기는 제가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양쪽의 의견을 조금 듣고 왔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드릴 테니까 듣고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금융시장의 현상은 첫 번째 중에 하나는 금융적인 현상이 아니고 감염병에서 시작됐다는 측면이 있어요. 감염병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는 이게 실문이나 금융위기로 가지 않는다면 이게 집단 면역이 생기든 치료제가 생기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융이라든지 실물의 위기로 안 가고 정말 감염병이 종식되는 시점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의 폭락되는 것이 6개월 이후에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약간 감염병이 조금씩 조금씩 잡히고 있을 때 결국은 시장은 반등의 명분을 찾을 거고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8년 금융위기만 하더라도 금융에서 시작해서 실물로 전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물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차가 지난주 말쯤에 체코 공장이랑 슬로바키아 공장,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을 문을 닫았는데 그 당시에 현대차는 공장을 전면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거든요. 확진자가 나와야만 문을 닫았었어요. 그런데 체코나 슬로바키아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냐면 30명 이상 단체 행사를 아예 금지하고 오후 8시 이후에 식당 운영 자체를 금지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을 지금 폐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위기보다 실물 경제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현대차 입장에서 그럼 왜 확진자도 안 나왔는데 공장 가동을 중단했냐고 물어보니까 딜러 매장을 다 폐쇄를 시켜버려가지고 만들어도 차를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가 물을 생산 중단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거기에 딸려있는 수백 개 1차 협력 업체, 수천 개 2차 협력 업체가 다 스톱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과연 6개월, 그래야 코로나가 6개월 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나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실물 경제 부분에서 위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금융위기는 아직까지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 들어서 제일 핫했던 글로벌 투자자라고 하면 여기서도 많이 소개하셨겠지만 레이달리오, 브릿지 워터 펀드. 정말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큰 펀드잖아요. 지난주에 이게 약간 일종의 루머 같은 거였는데 사우디의 아람코가 유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실탄을 쟁여놔야 되는데 지금 실탄은 아람코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달리오 펀드에다가 환매를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 레이달리오를 비롯해서 AQR이라든지 투시금마라든지 이런 대형 펀드를 통해서 환매를 요청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종목들에 대한 매도뿐만이 아니라 채권, 주식, 금 이런 거 다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이달리오가 나와서 그거 아니라고 자기는 위기 아니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손실은 많이 봤지만 우리가 대량 환매를 해서 위기에 처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레이달리오가 아니더라도 어떤 펀드에선가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을 수용하다 보면 어떤 고리에서 금융위기로 전의가 될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까지 금융시장에서는 뭔가 질서 있는 퇴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트리거가 발생을 해서 질서 없는 퇴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하이힐드 채권 얘기 나오고 CRO 얘기 나오고 CDO 얘기 나오는 게 아직까지는 질서 있는 퇴장입니까 지금? 네. 왜냐하면 어디가 지금 파산을 했다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서 없는 퇴장, 정말 파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퇴각을 하는 것들이 뻥뻥뻥 터지는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안 올 수도 있냐면 이거를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통화당국의 어떤 대응들이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질서 없는 퇴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 통화당국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서 불확실성, 퇴각, 불명확한 퇴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장에 대해서 짧게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요새 바이오주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모호하지만 난장판이 됐습니다. 바이오주가요? 네. 이게 뭐냐면 진짜 말폭탄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얘기인데 이번 거에 대한 치료제 백신? 네. 이거 앞서서 일단 하나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의 어떤 바이오업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을 드린 적도 있고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되게 멋있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중국에서 뭔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업체들이 여기에 굉장히 빨리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긴급사용승인 이게 딱 들어왔을 때 예전 같았으면 훨씬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상황이니까 빨리빨리 승인을 해줄게 라는 측면에서 이걸 열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진단키트 관련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했던 회사가 42개 업체에서 무려 65건에 달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정도로 우리나라 바이오업체들의 실력이 좋아요. 물론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도 그렇다고 규제 완화해서 빨리 빨리 다 통화시켜줄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5건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해외 승인도 남은 곳이 7곳이나 돼요.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업체의 수준이 높다는 걸 일단 전제를 드리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일약약품이라든지 부강제약이라든지 신풍제약 셀트리온 등 한 10여 개사가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머로 돌아다녔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우리가 이거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업체에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 업체 따로 임상한대요? 진짜 쟤네 임상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치료제 개발하겠다고 밝혀놓고서 다른 업체가 그 얘기하니까 진짜 임상한대요? 그 얘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서로. 임상까지 갈 의지가 없는데 발표하는 회사들이 많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발표만 해놓고? 네. 그러면서 그거 발표되면 바로 상한가 갑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이 되면 아직 전임상 단계도 거치지 않은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는 거는 진짜 1년 아니면 진짜 길게 수년 아예 개발이 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메르스 당시에 치료제 개발한다고 그랬던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아직도 개발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식약처에서도 아까 키트 같은 경우에는 긴급사용 승인 같은 거 내주면서 빨리빨리 통과시켜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치료제 관련해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해줄 생각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개발이 되고 임상이 되고 그럼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이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치료제에 대해서 긴급사용 승인 내주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더 크게 줄 수 있으니까 식약처는 오히려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 일반적인 시장의 테마 주는 뭔가 바이오 관련한 예를 들어서 감기가 돌았다거나 어디 감염병이 돌았다거나 그러면 바이오가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거는 항상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장애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거를 치료제 개발 보도자료로 상한가로 올려버리는 그런 행태는 저는 진짜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바이오 테마 관련한 현상 중의 하나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